호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시작 숙정대왕 저기초에 삿도자제 도련님 한 분이 계시되 연광은 시작 연광은 16세여 임복이 청수하고 거지 열량헌이 진세간기 남자라 하루일기 화창호여 도련님에게 소풍하실것이 있어 방자 불러 부르신다 예 방자야 예 너희로 내려온지 수삼삭이 되었으나 놀기 좋은 경치를 모르니 어디어디 좋으냐 막 공부하신 도련님이 승진을 찾아서 부르시라고 니가 모르는 말이로다 고래의 문장 혹은 명승진은 다 구경하셨느니라 천하지 제일방산 쌓인게 굵기로다 내 일을 테니 들어보아라 기산정수 별건건 소보연 돌고 체석강 명월 야흡이적선 도돌고 첩볕강 주야보르 소도돌고 연광 바돌로 ned고 신상이요 울유촌 도 연명도 돌고 신상이요 울유촌 도연명도 놀고 상산의 바돌돌 피전 사후 선생도 놀았으니 내 또한 호협사라 동원돌이 변시춘 아니 놀고 무엇하리 찬발바르고 빌러라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대강만하리라 동원밭 나가오면 선은사가 좋사옵고 서문밭을 나가오면 관왕료를 모셔있어 만부영웅이 어제련듯하옵고 동원밭을 나가오면 교룡산성 대보감이 좋사옵고 남문밭을 나가오면 광할로 오작교 영주각이 삼남의 진로로 쏘이다 예 이 말을 들어보니 광할로가 좋을 듯하구나 그곳으로 구경가자 나비안장 지워라 방자 분부 듣고 가난한 장을 짓는다 홍영자고 옹산 우편 꼭 안금천 황금없는 청홍사 곤굴레 성을 울려덤복 따라 앞뒤 걸쳐질 끝매어 주중달에 그녁뚱응자 고삐 도둠이 좋다 못앉아 돌쳐 덮어 재질 툭쳐 돌려세요 말 대려먹었어 도련님 호사고소 진수적은 고운 얼굴 분쇄수적이 없고 감태같은 재질 머리 통백기름 광을 내어 압사댕길 누련대 쌍문초 진동호 청중춤하고 도복 받쳐 부끄러 띠둘러 뛰고 만석당에 다잘잘 끊어 방자락이 붙으라 뜬자리구선 뜯올라 통인방당 앞을 세워 남문방 나가실제 황홍은 알개같은 세금당 선 차르르 피어 일광을 가리구고 방두석 남다른길 고기게 나가실제 기봉하읍 나날 틸결 광풍조차 아 돌 돌 날려 과점점 붉은 꽃도 향풍 또 떨어졌어 오깨변변밸 골음 골음이 생양이라 일단 선풍 도화색 위절 도적 토마가 이어서 더가오며 아무 잠수 고 조마가 이 걸음을 당할 소녀 석 부동석 저 걸어 황활로 당도요 장단이 장단이 썩 잘 안 맞아잉 썩 잘 안 맞는 양반들은 맞추시오잉 계속 곽은영이 연습 많이 하셨는데 네 많이 하셨어 들어도 많이 는단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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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을 한 번만 전곡을 해달라구요 하여튼 하여튼 저거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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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키는 설어야지 너무 설어가지고 뒤에 뒤에서 장단이 확 흐트러져 버렸어요 풀려버렸어요 빨라서 힘들어요 그렇죠 빨라서 지금 그래서 그거들 착착착 가야 되는데 앞에는 3분의 2 등성까지 잘 해놓고 뒤에 가서 조금 남은 놈이 근데 그 중에서 특히 한 5분의 1 뒤에서 5분의 1 구간이 망해버려 이거 뒤가 약하다니까 잘 했다가 5분의 4를 잘 했다가 이거 뭐예요 이것이 그렇지 뒷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쭉 주고받고 주고받지 말고 그냥 가고 뒤에 것을 주고받고 하자고 응? 뒤에서 한 5분의 1 지점에서 5분의 4 지점에서 응? 응? 그래요? 중간에 좀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 번씩만 주고받고요 우리 구원장이 제 정도네 오래전에 처음부터 봐야 돼요 그래 그러면은 그러면 나귀 한 장 이거는 처음부터 주고받고 한 장 다시 쭉쭉쭉 뺀다 응? 봐 아아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그 김 빠지면 웃음 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네 방자 분부 듣고 방자 분부 듣고 가진 한 장을 짓는다 가진 한 장을 짓는다 공영자고 홍산호편 공영자고 홍산호편 그렇지 여기 앞부대 참 잘한다 홍영 홍영 뚝떠렛 해야돼 응? 홍영자고 공산호편 옥간금천 황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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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대령하였소 도련님 호사보소 도련님 호사보소 진수조근 고운 얼굴 분쇄수청이 허고 진수조근 고운 얼굴 분쇄수청이 허고 감태같은 채진 머리 감태같은 채진 머리 홍백기름 광을 내요 동백기름 광을 내요 갑싸댕기 드렸네 갑싸댕기 드렸네 쌍문처진동원 쌍문처진동원 청중추마구도 복받쳐 청중추마구도 복받쳐 청중추마구도 복받쳐 정중추마구도 복받쳐 청중추마구도 복받쳐 적중추마구도 복받쳐 정중추마구도 복받쳐 바로 떨어져야 하는 게 문제예요 증가구 Brew가 아니고 정중추마구도 복받쳐 이렇게 시작 종중춤하고 도보 맞춰 분홍띠 눌러띠고 분홍띠 눌러띠고 분홍띠 눌러띠고 분홍띠 눌러띠고 만석당에다 잘잘 끌어 방전하기 붙들어라 방전하기 붙들어라 등잘 잊고 선뜻 올라 등잘 잊고 선뜻 올라 통인 방자 앞을 세워 통인 방자 앞을 세워 남문방 나가실제 남문방 나가실제 황하구 날개같은 황하구 날개같은 세금당선 좌르르 피어 세금당선 좌르르 피어 일광을 가리우고 일광을 가리우고 광도성남 너른길 광도성남 너른길 호깃게 나가실제 호깃게 나가실제 이봉하은 안한 뒷결 이봉하은 안한 뒷결 광풍조차 펄펄 날려 강풍조차 펄펄 날려 우화점점 붉은꽃 우화점점 붉은꽃 뽀보향풍 뚜어져 뽀보향풍 뚜어져 뽀보향풍 뚜어져 쌍옥계변 내바르고 쌍옥계변 내바르고 쌍옥계변 내바르고 거름거름이 생향이라 거름거름이 생향이라 일단 선풍 도와세 일단 선풍 도와세 일단 선풍 도와세 위졸도적 토마가 위졸도적 토마가 이어서 더 가오며 이어서 더 가오며 항우장수 고추마가 항우장수 고추마가 이 거름을 당할수냐 이 거름을 당할수냐 서브롱섭적 거로 광활로 당두어요 서브롱섭적 거로 광활로 당두어요 그렇지 광활로 당두어요 광활로 당두어요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쥐가 약해요 쥐가 쥐가 약했어 앞에는 좋았는데 쥐가 물러 물러 그래서 뒤로 좀 더 반복해서 아따 뭣을 뒤로 자꾸만 반복을 할까 이제는 각자 혼자 하셔 각자 혼자 해 왔어 왜냐면 그동안 많이 배웠었는데 저희가 못하니까 그럼요 그렇지 그럼요 자꾸만 그놈만 머물러서 또하고 또하고 3년 5년 그렇게 할 수만은 없잖아요 하마석에 선뜻 내려 광활로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봐라 뭘 째 하마석에 선뜻 내려 광활로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봐라 볼 째 적성 시작 적성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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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잘한다. 거기를 이렇게 하면 안되지. 라지, 시작! 저 한 이꽃 녹순 흩불 적은 흩불 파욕 풍불련라 온난니 에이 요원 지우고 하체 회단 그제 인골을 일러 잇고 그렇죠. 이름이 오므라 잘한다 방말로도 조커리와 그렇죠 오작교가 더욱 좋다 오작교가 운명허면 다시 시작 운명허면 다시 시작 운명허면 겨루친여 없을소냐 겨루서는 내려와 내려와 지왕 징녀 성 성 누 누가 될거다 징녀 성 누 누가 들거 나 지 어륵 어륵대서 시작 지 여 성 고난 그누 그누 가 될거랑 고난 이곳 안 맞지요? 안 맞지요? 안 맞지요? 장다님. 파리 입중어, 파리 입중어, 산생연구, 산생연구. 연 문하라니까 거기를 그냥 연하지 말고. 삼생연구. 만났으면. 아쉬운 대로. 아쉬운 대로. 그냥 아쉬운 대로 잘 밀고 나갔어요. 파리 입중에 거기가 조금이 그랬지만. 삼생연분도 조금이. 처음 나오네. 좋다. 시작. 과연 삼나무 진료라 하겠구나. 예 방자야. 이러한 존경치에 술이 없어 되겠느냐. 거술한 상가족은을. 방자술상 도련하니 도련임이 좋아하라고. 못 잡수신 약주를 이삼배 드셔 노니. 주의 도련하야. 앉았다. 앉았다. 일어나. 두루두루 거질며. 할월도 강산구 대경계 손조가 해야린다. 장흥성 일명종 동수대 태아. 동두전 점산. 평양 감염의 도룡으로. 평양 감염의 도룡으로. 평양병 일로 복축. 시각은. 며꼬리 늘어져. 수호 문장의 동심. 소상 앞으로는 영주가. 피로는 무릉도원. 흰 백자 불글공은. 송이송이 꽃피고. 불글단 푸를 청은. 고물고물이 단정이다. 윤마광행. 환우성은. 고두루란 소리로. 고두. 황봉 백자. 쌍쌍비난. 향기를. 황봉 백자. 쌍쌍비난. 하나 둘. 황봉 백자. 쌍쌍비난. 향기를. 찾는 것이라. 무릇본시. 은하수요. 사는 양반 옥경이다. 하이. 옥경이 부. 운명머면. 볼묵. 황화가 없을 소냐. 고사이에도 꿍을 꼭 집어서. 은혜. 잘하셨어요. 조금. 앞에서 뭉게뭉게 하긴 했지만. 앞이 선명하지 않고 뭉게뭉게 했지만.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편이야. 갑시다. 컸든 말든. 진도 칠닦검 소리. 갑시다. 갑시다. gods. 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